안녕하세요 머니머신 입니다 오늘은 이 이메일 문의 주신 것들을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제가 그 답장은 대부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화통화까지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은 그 이메일로 답장 드렸던 분 사연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소개하는 이유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사연을 토대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오피스텔 관련한 조언을 문의하셨던 그런 분의 사연입니다 유튜브 보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질러 놓은 오피스텔 분양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2년 전에 분양 받을 때는 확실히 있었는데 그렇죠 분양 받은 지 지금 2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완공 때가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오피스텔 영상에서 과거에 강조했던 내용이죠 완공 되기 전에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트리플 역세권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괜찮은 입지 그리고 소형 6평 1억 3천 정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 중도금 무이자는 대부분 다 해당하는 것들이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그 수익형 부동산은 대부분 이렇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 해 줍니다 완공 될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액의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형태인 거죠 여기 보시면 1억 3천 정도니까 계약금 10% 하면은 1,3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인 겁니다 사실 정확한 내용에 대한 그 물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분이 이 오피스텔을 몇 채를 사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많은 물량을 샀으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뭐 한 채 정도를 매입하셨다 그러면 저는 뭐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대구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런 상담 문의가 온 겁니다 매매를 내놨는데 입질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그쵸 지금은 입질이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완공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밑에 어떤 오피스텔인지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좀 공개할 순 없어서 어 이분한테도 그렇고 다른 이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들한테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곧 장금을 치러야 될 시점이 됐어요 거의 이제 장금 치료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세를 맞춰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때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죠 어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제가 피만 받고 파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그 전 영상에서 강조를 했었던 게 1300만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가 뭐 천만원 이천만원 붙으면 이거는 뭐 수익률 100% 200% 란 말이에요 소액으로 투자해서 그러면은 그냥 빨리 매각하는 게 낫습니다 분양권 상태로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막혔죠 이게 막힌 게 올해부터는 이게 또 매도가 안 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 예전 영상에는 분양권을 그냥 매도하는 게 낫다 분양권을 매도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법이 바뀌면서 이제 매도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관리 지역이라 그러죠 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대부분의 그 도시들에 해당합니다 그쪽에 있는 오피스텔은 이제 분양권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완공된 다음에 등기 치고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투자 했을 때는 막 열채식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천만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 1억을 가지고 부동산 뭐 갭투자 3,4천만원 갭투자 해서 그거를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 해가지고 열채 사놓고 그게 100% 수익만 나도 1억이 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양권 매매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부동산 호황이 막 왔던 시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또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저는 뭐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부동산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그 마지막 나눔은 숨구멍이었던 오피스텔까지도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책으로 저는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의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사실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건 정책으로 시작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정책 자체로 막을 수는 없다 어차피 경기 호황이 다시 오게 되면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인데 이번에 했던 게 그거죠 이제 공실만 나고 관리비만 넣는 상황이 오면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이 없다던데 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관리비만 넣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네 관리비만 넣는 상황이 오면 관리비만 넣어야죠 그래도 저는 피가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피 상황이다 뭐 완공 때가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너도나도 이거를 털어내야 되는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냥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답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글로 적는 것과 제 뉘앙스와 제 의견을 넣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뭐 요 주변인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요 점들이 다 오피스텔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개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 대학교도 캠퍼스가 여기 있고 대구 교육대학교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의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있고요 대학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보니까 이 주변인 것 같아요 이 주변이 여기가 지금 핵심 지역이거든요 사실 저는 대구 지역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제가 대구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그냥 이렇게 지하철역만 보고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중심 지역인 것 같아요 대구시청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을 봤을 때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서울로 치면 이게 이제 서울 순환선 2호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이제 주변 지역으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라던가 이런 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구시청도 가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진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그 대구의 부동산 가격이 강남 못지않다 이런 얘기는 과거부터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서 대구 사시는 분들 뭐 잘 모르는데 무슨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이제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 답변 드린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입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니까 역도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오피스텔로 이제 거리 책정을 해보니까 3개의 대학교가 워킹 디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5분에서 15분 거리에 대학교가 있어요 입지는 정말 잘 선택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셨겠죠 계약하실 때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실이 나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을 걱정을 하셨는데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을 제가 한 열 몇 개를 다 찾아보니까 공실이 없습니다 임대 나와 있는 물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95% 정도가 다 임대가 되고 있고 오래된 오피스텔도 그렇고 최근에 입주했던 오피스텔도 그렇고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가격이 1억 3천에 분양을 받으신 게 잘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 지역의 시세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 가격대보다 더 저렴한 수준의 분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양 시기는 더 이른 시점이죠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그런 오피스텔들은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데 1.5룸에서 투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방의 크기가 더 큰 거죠 이 6평짜리를 받으셨는데 6평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서울에서도 최근에 분양한 그런 오피스텔들이 6평, 7평대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점은 좀 마이너스 요소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분양했던 게 1.5룸 투룸이라고 하더라도 공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지금 분양 받으신 게 차선책이 될 수 있겠죠 그 임대를 하시는 분들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임대료도 분석을 해보니까 뭐 500에 45에서 한 50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이면 서울에 하는 1억 3천 오피스텔의 초반 임대료 형성 수준이거든요 임대료 받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떨어질 이유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컨셉으로 매수를 하신지는 알겠어요 이 주변에 대학교 많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이 트리플 역세권이다 라고 하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매수하신 거죠 제가 봤을 때 입지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제가 답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가격 부분에서 사실 이게 선택의 문제거든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나갔을 때 내가 떠안고 나갔을 때 임대료를 받거나 임차인들을 맞추는 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오피스텔 잔금을 치르려면 1억 3천이라고 하셨으니까 1,300만 원 계약금 내셨을 거고 70% 대출을 받는다 풀로 받는다 라고 했을 때도 20% 그러니까 2,600만 원 정도 단순히 2,600만 원이 아니라 거기 세금이라던가 오피스텔의 세금이 또 4.6%로 더 비싸죠 앞으로 잔금을 치룰 게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1,300만 원 투자한 것과 추가로 3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 오피스텔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3천만 원을 과연 여기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임대를 맞출 때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차감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과 잔금을 합치면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총 투자 금액이요 그 3천만 원을 여기에 묻어두는 게 과연 맞는지 따져보면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령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갭 투자도 가능하죠 요즘 그 전세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갭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예적금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채권 자산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3천만 원이 여기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발표된 것이 4년 후에는 임대료를 마음껏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0년까지는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한데 쉽지 않죠 지금과 같은 부동산 매수자 우위 그리고 임차인 우위 시장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은 분명히 발생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두 개는 끌어안고 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P더라도 그냥 매각을 하는 것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고 가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전세를 끼고 가져 나가는 거 전세를 끼고 가게 되면 이제 이자 발생이 안 되게 되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가는 전략이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전세를 끼고 가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 자산 자체의 가격이 상승이 기대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출을 끼고 월세를 주는 전략 대출을 끼더라도 월세 받으면은 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1억 3천에 70%면 대출 이자가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향후에 월세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질문하신 투자자분이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 현 상황을 그쪽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으실 테니까 잘 상황 판단하셔서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두 차례 이메일을 제가 드려서 상담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질문하셨던 분이 제 뉘앙스라던가 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글로 적다고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오피스텔의 바뀐 정책 내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또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과거의 내용을 들으셨던 과거 영상을 최근에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뭐 과거 영상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또 이거 오피스텔 전매 안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또 업데이트 해드릴 겸 이렇게 영상 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뭐 종종 괜찮은 그런 질의들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이메일로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시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피드백 해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저희 오피스 메일 있습니다 그 정보란에 저희 채널 정보란에 오피스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시거나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